안녕하세요.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나의 사업장을 아름답고 편안하게 변신해주는 로뎀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라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오래된 것을 새것으로 바꾸는 직업이라 감정도 많이 소비되고 몸도 힘든 일이지만 저희 로뎀은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을 최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원하는 것이 많다 보니 가끔은 부담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들과의 대화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밀어붙이기보다는 왜 안되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꼭 해야하는 부분은 왜 해야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고객들도 이해하며 조금씩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작품이 나오게 노력합니다. 지금은 저의 사업장이 조금씩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한계에 부딪힐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넓은 시장을 바라보며 나의 꿈을 가져보았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임한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